Q. 미스키의 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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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위스키가 좀 무거운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벼운 자리에서도 자연스러운 자리에서도 적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조금 진부함 고정적임, 남성적인 힘, 아름다움도 있고 세련되고 열정적이고 이런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젊은 여 배우가 위스키 광고를 한다는 거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깨고 싶었어요. 실제 클럽에 와서 친구분들과 함께 찍었기 때문에 오늘 한층 더 즐겁고 편안했던 것 같아요. 정말 좋았어요. 커피랑 믹스해서 마실 때가 있어요. 그러면 굉장히 독특하게 위스키의 세련된 맛이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묘한 향과 맛이 나거든요. 저도 모르게 부위가 나오고 너무 재미있게 찍었어요. 체크했을 때, 탁 쳐다봤을 때 시익! 미소짓는 느낌이 너무 좋았거든요. 저도 그 컷을 제일 기대하고 있는데 일이 끝나고 좀 지쳤을 때나 그럴 때 야외가 탁 트인 그런 바에서 위스키 한 잔씩 마시면 정말 기분도 너무나 좋아지고 좀 지친 마음도 피로가 확 풀리는 것도 같고 그런 곳에서 한 잔씩 하고 있어요. 오늘 조니어커 촬영장에서 색다른 면을 많이 보셨을 텐데 저 역시도 기분이 너무 좋고요. 또 조니어커 플랫컴이 지향하는 킵 워킹, 저에게도 너무나 필요하고 또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도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고요. 촬영 현장 너무나 즐거웠습니다.